한글자막 by 한효정 네이든씨 머리가 아주 아싸 나도 마이크 생겼다. 말 많이 해야지 말 많이 해도 돼요? 저희 다음 침부터 자리 바꿔서 앉을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? 어떻게 뽑기로 할까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할까요 미리 뽑아놓을까요? 지금 아니다 그래요 당일 날 할까요? 아 안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하지? 사다리 타게 안돼요? 당일.. 당일에 우리끼리 그전에 그 카톡이 있나요? 아 너무 틀린 말이었어요 어 이진아 이거 뭐야? 마이 네네 마이 네네 헉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우리 이거 자켓 약간 컨셉 적은지 모르겠는데 스카이 캐슬 같다고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습득해요 사실 아 스카이 캐슬 OST가 나왔는데 우리 사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거야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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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유진 네네 상승현 네네 난 이거 받았어요 최유진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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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싸워도 이씨 이씨 너무 귀여워 저희는 이제 룸메이트거든요 안녕 하하하하 이사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